둘 셋! 안녕하세요! 비비업입니다! 우리의 첫 위버스 라이브네! 안녕하세요! 대박이다! 벌써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니까요, 첫 라이브 왜 안 보이지? 오, 보인다 쏘리, 쏘리, 쏘리 저희가 오늘 첫 위버스 라이브 하잖아요 저희 비니분들이 남겨준 글들 진짜 매일 보고 있거든요 맨날 소통도 하고 열심히 댓글 하고 있어요 라이브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에브리데이 우리 오픈 위버스 맞아! 우리 맨날 시간 날 때마다 위버스 들어가서 소통해요 소통이야 소통 그거랑 팬레터도 엄청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라이브를 기다려주시는 비니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KCON 끝나고 바로 왔습니다 저희 KCON 다 보셨나요?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예쁘다! 감사합니다 댓글봐 진짜 많이 보고 있어요 I love you, we love you too I love you, we love you too 완전 많이 기다렸어 안녕하세요 이 글을 보면 손을 흔들어주세요 저희 여러분들의 댓글 다 읽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끝나면 오늘의 퍼포먼스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KCON 첫날이 끝났는데 어때요? 다들 소감이? 첫날이라서 너무 떨렸어? 네 너무 행복해요 좀 떨렸어 저도요 부스도 처음 가보고 부스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그치 완전 핑크핑크하고 그리고 토테크 있어 플러시 있어요 인형도 있어요 저희 비니 인형 굿즈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스 안에 우리 노트 쓰고 있어요 사인도 있어요 네 저희 식사했습니다 여러분 비니분들 식사하셨나요? 우리 오늘 저메추 해드릴까? 같이 한 명씩 저메추 해드려 팬부터 저녁 메뉴 저메추 몰라? 저녁 메뉴 생각하고 있어요 한국 음식이요? 상관없어요 저는요 저는 라멘이에요 라멘? 일본 라멘 저는 스시 저는 류카츠 류카츠 나 먹고 싶어요 류카츠 류카츠 뭔지 알아? 류카츠 알지 류카츠 알지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는 치즈 안에 치즈 넣어서 치즈 넣어서 나는 오늘 여기가 뷰가 진짜 좋거든요 지금 카메라를 움직여서 맞아요 저는 오늘 만약 먹으면 고기 먹고 싶어요 먹고기 좋아요 다들 꼭 식사하시고 하트 포즈를 취하세요 맞아요 식사 꼭 하세요 오늘 저희 오늘부터 KCON 딱 3일 하잖아요 네 내일이 쇼케이스 쇼케이스 제일 큰 무대입니다 여러분 Stay tuned 아직 Secret Secret 저희가 뭘 할지는 직접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러면 유튜브로 직접 보세요 기대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라이프도 있고 스트림 많이 있어요 스트림 뚠뚠뚠뚠뚠 X에서 We have a special performance 너무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저도 기대해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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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제가 원래 이 착장에 곰돌이 모자를 썼었잖아요 네 언니 이렇게 곰돌이 머리를 해주셨습니다 헤어 선생님이 선생님께서 어떤가요 댓글 보니까 머리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일본 팬분들께 저도 똑같이 고니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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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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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비비업이 여러분 예능감이 없고 저희 예능감을 지금 키우고 있는 예능감이 없다기보다는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땡큐 저희 스트리밍 꼭 챙겨봐주세요 지금 되게 많이 들어요 2293분 첫 라이버로도 와 많은 사람들이 컴백이 있어서 오 컴백 여러분은 기대해주세요 네 네 저희 식사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머리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감사해요 너무 빨라 빨래기 너무 빨라 저희 지금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저희 이벤트 부스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부스 방문하셨으면 저희 사진 배너 있으니까 꼭 사진 찍고 가주세요 네 저희도 거기서 사진 찍고 저희 메시지도 남겨놨으니까 꼭 확인해주시고 맞아요 네 네 생방송 자주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생방송 자주 하겠습니다 너무 빨라 저희가 처음 라이브 해봐서 잠시만요 지금 모든게 신기해요 비니 감사합니다 I love you, Bini 뭐야? 애교? 애교 보여주시죠? I don't like sublap Hanna 언니가 애교를 보여준대요 여러분 너무 매워 하나, 둘, 셋 귀여워 were you able to do it? can you say something in Indonesia? Aku cinta kamu yeah 나 인도네시아에서, I'm really Aku cinta 왜 이렇게 Aku cinta what do you wanna say? Have you guys eaten? Udah makan belum? Udah makan belum? Udah makan belum? Udah makan belum? Worep다 어디갔어? 캡처 타임을 해볼까요? 좋아요 그런거 많이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포즈 취하면 캡처 현이 언니부터 할까요? 다같이 하죠? 다같이 하죠 하나 둘 다같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태일에 말해 태일에 말해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랑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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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주세요 여러분 애교 What is your MBTI? 갑자기 MBTI가 있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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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는 ESTJ ESTJ ENFJ ENFJ 너 엠프J야? 네 바뀌었네요 바뀌었네? 아니요 ENFJ, INFJ ENTP 아니야? 아니요 아이스티 아이스티 진짜? 저는 ENTP입니다 저는 INFJ 우리 다 다르네 엄청 다르네 원래 저는 ENTP 이제 ENFJ Can I eat it? Of course you can 빨리 드세요 만두 포스 만두 포스 만두 포스 뭐예요?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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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이 수연 애교 수연 애교 하나 둘 셋 앙 안돼 안돼 다시 제가 좀 더 애교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애교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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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비비압 비비압 니하오 저는 김 김 현이야 너는 왜 이렇게 예쁘게 태어났어? 소끄러 감사합니다 태생부터 저는 감사합니다 현이도 애교해 강력하게 제 눈에 보겠습니다 현이 언니 애교 애교 사실 여러분 잠시만요 현이 언니가 애교를 제일 잘해요 맞아요 하나 둘 셋 띠드 먹었다 내가 띠드 먹었다 띠드 잘하네 잘하네 띠드 하나 둘 살려줘 괜찮아요 아니 근데 원래 애교는 뻔뻔하게 하랬어 와 진짜 다 하하하 웃으셔 너무 귀여워 소 큐시래요 귀여워 김언니도 해야죠 하나 둘 셋 왜 우리 세 명이 이렇게 귀여워가 인도네시아 말로 뭐예요? 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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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추방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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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믈리 루추방앗 귀여워 귀여워 루추방앗 루추방앗 어! 세 손톱 어 맞아요 저희 세 손톱 했었어요 루추방앗 보이시나요? 또 손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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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뷰 다시 이거 자석 네일이래요 이렇게 하면 하트가 보여요 보이시나요? 제가 비비앱의 파워풀 메인 보컬 김입니다 언니 저는 카리스마 레더 현입니다 저는 비비앱의 귀여운 막내 수현입니다 저는 예쁜 목소리와 죄송합니다 예쁜 목소리와 그루비댄스 그루비댄스 담당하는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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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이거 새로운 버전 나온 거 아세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거 그거 오늘 저랑 현이 언니나 찍었어요 챌린지 틱톡 플리즈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맞아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잉크? 잉크? 응 응 글 진짜 빨리 주네 응 Sing I love you 3000 And I love you 3000 Baby take my hand I want you to be my husband Cause you're my iron man And I love you 3000 빙 와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Yeah 댄스 당후루? 어? 뭐예요? 당후루 댄스 뭐예요? 당후루 댄스도 뭐야? 몰라요 어떻게 캔 드론은 본 거 같은데 아닌가? 녹색 옷을 입는 사람 누구 입은 사람 누구 팬 팬 언니입니다 팬님? 팬님? 팬 언니 팬 팬입니다 팬 언니 팬 언니 팬 팬 팬 팬 팬 팬 팬 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버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부러 자주 올게요 네 맞아요 저 자주 라이브 할게요 여러분 저도 미니분들을 엄청 많이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기회 있으면 자주 만날게요 네 현이 랩 플리즈 랩 마지막 랩 하나 둘 셋 I'm on air 구름 위 걸어 다녀 매 $100 bills in my pocket 하나 발걸음만은 가볍게 5년 전간은 다른 위치 다른 state of my 이를게 많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I don't care 하나 둘 셋 에이 에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저희 내일 쇼케이스 우리 무대를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첫 위버스 라이브 어떻게 보면 진짜 그냥 진짜 라이브 처음이었다고요 진짜 처음 맞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리고 내일 무대도 많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투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투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pb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나요 안녕 또 올게요 안녕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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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안녕 thank you sociable 자막 공연 ingen explains 지금보 목소비